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겉으로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 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정부가 여전히 해계모니를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제 눈에는 전공의들한테 업소하는 하소연을 들리거든요. 제 눈에는 무게추가 완전히 뭡니까? 전공의들한테 기운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복귀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9월 달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이 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외관상 보게 되면 정부가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전공의들 복귀에 대한 업소 정도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은 홍 박사가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냥 간단하게 수치보면 되는 겁니다. 전임이들은 계약률이 70%를 넘어가 대부분 다 복귀합니다. 만명을 못 채우는 겁니다. 만명을. 그리고 만명에는 필수 의료가는 0명입니다. 0명.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만명이라든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필수 의료가를 제외한 900명이 돌아왔다고 칩시다. 9천 명이 빠진 겁니다. 9천 명이 빠지면 수술이 다 팀 단위로 돌아갈 건데 수족처럼 일을 해주던 사람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수술이 이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공이 비율인 겁니다. 낮은 임금으로 젊은 사람들이 후려 측에서 사용하던 것이 이 40%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겠지만 단기간에 이 인력 구조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적응된 병원 경영체제가 여러분들 운영되어 왔으니까. 더 여러분 정확하게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서울대병원의 전공이 비중이 46.2%인데 전체 의사분이 1,603명이고 아마 여기에서는 전임위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전교 교수분들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3년차 4년차가 인턴이 171명 레지던트가 569명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거의 전공의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력의 필수 의료가에서는 대부분 다 빠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병원이 정상화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여러분들 무리한 조치를 밀어붙였으니까 정신줄을 놓았거나 아니면 대가리가 뭔가 비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만일 보스면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고 이 양반들이 이런 반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랜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 겁니다. 의료진 가운데 46.2%가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차지하는데 인턴 레지던트의 대부분이 필수 의료가에서는 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의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가 올라오더라도 여러분께서도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보고라인이름 단선이 되게 되면 항상 밑에 사람들이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항상 크로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이런 인력 구조화에서 이름들 전공의들이 다 탈출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름만 수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공인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매너를 취득한 이후에 1년 동안 수련받는 의사입니다. 레지던트는 인턴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3년에 4년 동안 특정 전문가를 수련하는 의사입니다. 전공인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에 4년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여러분들 의료 시스템이 구성 돌아온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가혹한 노동환경 근무환경이 있었고 너무나 열악한 처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별도로 이번에 이 전공인들이라는 처우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함께 이루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약탈한 체제를 수십 년간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 전부 덮었던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전직 현직 고위관계자들도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100시간씩 돌려먹고 여러분들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로사가 발생할 정도가 되니까. 여기도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잘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란 거위를 망친 정권으로 기억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멀쩡한 체제를 붕괴시킨 정권으로. 전공인들을 위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만드는 걸 정책을 제안하는 걸 보고 한 분께서 이런 꼼수로 전공이 복귀를 유도하다니 백지화하고 원점에 시작하는 것 위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파탄난 의룩에 그나마 연명하는 길입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7일 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께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든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관료들은 모두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됩니다.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가 2천 명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근거도 없이 처벌 대상 1호고 박민수가 그걸 알면서 이런데 밀어붙였으니까 처벌 대상 2호죠. 조기홍 씨가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장관이 2천 명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없지만 본인 입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환자가 생각하면 수출하고 의사를 수입한다고 공갈협박할 때는 언제고 아직까지도 법적인 조치는 안 하고 국가는 용산에 말 한마디에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실상을.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지를 얼마나 무리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얼마나 엉터리 일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1호 사태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죠? 다 입을 다물었고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더 엄청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북을 치고 장구 치고 뭘 하더니 총선용 쌩쇼 한 번 해버려다가 총선도 망하고 그나마 멀쩡히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마저 초토화시켰습니다.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게 100% 맞는 말입니다. 총선용 쌩쇼를 한 번 하다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겁니다. 총선용 소재였던 걸 다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한 건 한 것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퇴한 국무총리. 한 사람 교체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선거가 4월 11일에 끝난 겁니다. 아마 곧바로 한덕소 총리가 사표를 냈을 겁니다. 인사 한 명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총리 하나 갈 수가 없고 장관 하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를 띄우고 외국 의사를 수입해야죠.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좌처한 일 아닙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무대뷰로 밀어붙인 결과 아닌가요? 앞으로 죽어나는 것은 한자와 한자 가족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연 대통령한테 사표 내고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식한 짓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2천명이 무슨 주술입니까? 2천명이 매몰된 것을 보면 금세 이름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다 밝혀질 건데 2천명에서 단 한 명도 이름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오매 이름들 무진장 이름들 무식한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다 바보 천출한 모양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원위치 시키고 문제 빨리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 내려와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천지를 진동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공의들 6월달 처리하지 말고 2월달 사직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 주고 300만 원 400만 원 여러분들 지불하고 주에 80시간 100시간씩 부려먹었으니까 2월달에 일 못하겠다고 나갔으면 그렇게 치사하게 굴지 말고 2월달에 사직서 수리해 주고 4개월간 임금 지불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줘야 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뭡니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불신을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무지함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의료분쟁 원점부터 새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모르면서 힘으로 우기는 방식이 야당과 뭐가 다릅니까? 고집도 있을 것이고 무지함도 안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 능력이라는 것이 지도자가 되면 모든 주제를 다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모르는 복잡한 현안을 빠른 시간 내에 핵심을 간파하는 것이 또 지도자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윈스턴 처칠에 관한 그런 자전적 영상을 BBC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방영을 했는데 영국이 여러분들 지금 2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처해 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하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윈스턴 처칠이 미국의 참전을 여러분들 요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윈스턴 처칠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옥스포드의 당시에 루저벨트 대통령을 오랫동안 연구해는 학자를 불러 가지고 브리핑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칠이 어제 대형제국이 아니고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제발 2차 세계대전의 참전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업소해야 되는 책문을 지고 대서양을 여러분들 날아가야 되는데 그때 맨 먼저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이 한 것이 뭔가 하니까 옥스포드에서 루저벨트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원 사람을 불러 가지고 전문가를 부르는 겁니다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루스벨트를 어떻게 설득했으면 좋겠는지를 고견을 듣는 겁니다 그럼 처칠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칠과 같은 그런 백전노장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과제였을 거라고요 그 과제에 그 분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여러분들 브리핑을 듣고 준비를 해서 결국은 미국 방문길에 미국의 2차 재개대전 참전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유럽을 구한 거거든요 의로 문제를 다루는데 의로계에는 의약 한리본도 있고 이제 현직을 떠났지만 의로 문제에 정통한 원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대통령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르면 누구든지 가서 기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만나더라도 착하게 상황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나는 윤 대통령의 능력을 보게 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바닥 수준한 생각이 드는 것이 윤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30년 40년의 노하우와 경험과 그것을 다 이런 한 서너 명 정도만 들었게 되면 관리들이 보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엉터리 정책이나 금세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국정을 운영하니까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 패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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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